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. 어찌하면 나와 몸을 바꾸겠느냐. 아 싫어 싫어. 돌아가기 싫은데. 그게 무슨. 와일드 애니몬이 대박나면? 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우현우 씨 지금 안무도 어설프고 표정 연기도 안 되잖아요. 색시 수컷처럼. 색시 수컷? 이게 식사니야. 이 새물도 아니고. 아니, 이게 귀한 것을. 꼭 성공시키겠다. 전혀 아이돌이 내가 갈 길인 것인가. 이 세상에서도 즐겁게 한번 놀아보자.